자 드디어 마지막 챕터입니다. 3개의 섹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챕터죠. 패키징은 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간단한데, 어쨌든 패키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만 사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부하면 공부양이 엄청 단축될 거예요. 하나가 사용자 중심이고요. 하나가 보완성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생각을 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바로 사용자 중심 패키지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은 말 그대로 포장을 하는, 묶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설치와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전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는 매뉴얼 같은 것도 포함이 되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버전 관리가 수행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업데이트 같은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소프트웨어 패키징의 특징은 딱 이 한 문장이면 모든 게 다 파생이 돼요. 사용자의 편의성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을 위한 모듈 빌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모듈을 기준으로 설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듈을 통합하고 여러 가지 합치고 하죠. 이걸 실행 가능한 단위의 소프트웨어로 변환하는 과정을 빌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가서 이 빌드를 할 수 있는 도구,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 도구를 이용을 하는데 자동화 도구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부를 하세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종류가 많지만 이 중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넘어가서 아래쪽에 사용자 중심 패키지 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놨죠. 아래쪽에 읽어보시면 다 기본적으로 사용자 중심이라는 이 키워드의 다 결을 같이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밑에 보시면 안정적인 배포가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자 중심이고 왜냐하면 특별한 예외 사항이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에 사용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정적인 거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넘어갈게요. 소프트웨어 패키징 수행 절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패키징 수행 절차는 전체적인 설계의 마무리 또는 개발의 마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장하는 단계니까요. 기능식별 모듈화, 빌드 진행, 이거 빌드 자동화 도구가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 환경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패키징을 실제 그 환경에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죠.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하거나 개선점이 필요하면 개선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다. 그런 얘기에요. 패키징도 마찬가지. 패키징을 다시 풀었을 때 정상적으로 운용하는지 운용되는지 그런 부분도 테스트를 진행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는 릴리즈 노트입니다. 릴리즈 노트는 릴리즈 정보 말 그대로 이제 개발을 해서 제품을 선보이는 그 선보인 제품의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보를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공유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에는 이런 기능이 추가됐고 이 버전에는 이런 기능이 개선됐고 삭제됐고 이런 부분을 쭉 연역 같은 걸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개발팀에서 직접 책임을 가지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업데이트를 하면 그 업데이트를 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전달을 해주죠. 그게 개발팀의 의무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릴리즈 노트의 특징 여러가지 적혀있지만 가장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릴리즈 노트를 작성하는데 정확한 표준이라는 건 없지만 보통 작성 항목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나올지 안 나올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놨고요. 설명이 없어도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되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입니다. 면축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헷갈리죠. 이런 부분만 설명에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작성 항목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필수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바짝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에 추가로 릴리즈 노트 추가 작성 및 개선사항 발생의 예외 케이스라고 있어요. 릴리즈 정보 외에 예외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는 테스트 단계에서 베타 버전이 출시가 되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 베타 버전을 통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정식 버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타 단계에서도 추가 항목이 항목이 추가되는 게 당연해야 된다는 겁니다. 릴리즈 노트에서는 이러한 항목이 추가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정식이 아니라 개발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완벽하게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릴리즈 노트 작성 절차 나와 있는데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간단하게 쭉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영향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슈, 어떤 버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고쳤습니다. 땡. 이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이 여섯 번째 추가 개선 항목 식별이라고 되어 있죠. 릴리즈 노트에 원래는 추가 안 되어 있던 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런 게 식별되면 그 내용을 추가해서 형식을 맞춰서 릴리즈 노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패키징 도구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연히 패키징은 도구가 필요하겠죠. 본인이 직접 포장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품 소프트웨어 패키징 작업 진행 및 안정적 유통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핵심이죠. 안정적 유통. 제가 앞에서 보안에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했었었죠. 소프트웨어 패키징 도구 활용 시 주의사항. 반드시 내부 콘텐츠에 대한 암호화, 보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콘텐츠 및 단말기간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연동을 고려해서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사용자의 입장, 범용성에 지장 없도록 이런 말들은 앞에서 계속 했던 말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저작권 관리, 보안 이런 말이 나왔죠. 저작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아래쪽에 적어놨습니다. 저작권이 어떤 거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 기술이 어떤 거다. 뭐 이런 게 쭉 써 있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 그래서 이 저작권 관리 기술, 저작권의 개념은 위에 적혀 있는 거고 저작권 관리 기술, 이 기술에 어떤 구성 요소가 있고 이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표현을 해놓기도 했는데 이 각각의 요소를 아래쪽에 적어두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아래에 이거 비교해서 암기를 반드시 해주세요. 빈칸이 뚫려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각각의 용어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보안 기능 중심의 패키징 도구 기술 및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술을 바탕으로 패키징 도구를 이용하여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이것도 DRN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죠? 여덟 가지인가요? 이 여덟 가지 전체적으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넘어가서 마지막이죠. 패키징 도구 적용 관련 기술적 동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패키징 도구는 패키징 도구 제공 업체에 의해서 개발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기술들이 표준화를 통해서 통합되거나 플랫폼화 되어 있어요. 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보안성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보안 기술이 통합되어 있지 않으면 정리를 하거나 유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특정 도구나 환경에만 적용되지 않도록 범용성을 확보하고 상호 호환성을 위해서 표준화 적용에 노력한다. 표준화를 적용하면 그만큼 비용이 저렴해지겠죠.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